문재인 정부의 계속되어온 고강도 부동산 대책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항의에 나섰습니다. 7월 10일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22분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전셋값은 물론이고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17일 토요일 날 얼지로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6월 17일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과 7월 10일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아주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이 모임에 앞서서 이미 6월 17일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구성은 100여 명은 지난 7월 4일 날 서울 구로구 신도립역 1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리로 나온 시민들입니다. 항의와 요구와 바람과 분노를 담은 횡행색색의 크고 작은 현수막에는 서민들이, 시민들이, 이 땅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개인 차원에서 준비한 것답게 아주 형형색색이고 요구하는 문장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요구조건 안에 현재 문정부의 딜레마와 문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차 3법 위헌, 소급적용 위헌, 재산권 침해 위헌, 목적은 세금 뜯기, 주특기는 소급 입법, 법인 종부세 6% 철회하라, 더불어 불통당, 서민배신당, 문재인 지지 철회, 이러라고 내가 표든 줄 아냐, 총선은 무효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보다 더 독하고 사악하다, 시민들이 들고 있는 행행색색의 표식판에 있는 항의 문건입니다. 6월 17일 부동산 소급적용 절대 반대, 세금수탈 독재정부, 세금수탈 일제강제금, 세금수탈 조세저항, 주택임대사업 원안대로 돌려놔라, 임대차 3법 반대, 정부는 모든 부동산 규제를 멈추고 재검토하라, 시민들의 이런 요구에 불만도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문장은 집주인도 국민이다, 임차인도 국민이고 임대인도 국민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 같은 주장이 이렇게 시위로 표출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5기의 부동산 정치 멈춰라,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조문을 적어서 나온 시민들도 있습니다. 정시의 폭탄 노우, 임대사업자 만형사냥 노우, 임대차 3법 반대, 소급적용 위헌정부, 6월 17일 규제 소급적용은 맹백한 위헌이다, 임대차 3법 소급은 맹백한 위헌, 임대차 시장 대혼란, 이런 각양각색의 요구가 시민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억울한 시민들입니다. 7월 18일 연합뉴스에 잡힌 시민들의 억울한 호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대로 집을 포기하면 중도금 이자가 날아가는데 신혼부부에겐 2년간 모은 전부와 같은 돈입니다. 정책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A씨입니다. 피해자. 피해자 B씨입니다. 규제 소급적용은 맹백한 위헌입니다.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피해자 C씨입니다.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소급적용하겠다는 정부 탓에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도 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이것은 엄련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네번째 지금은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와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과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길지 얼마나 생길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서민이 집을 사는 것, 부모님 집을 내 맹위로 대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피메친 요구를, 피메친 절위를 정부 당국자가 잘 담아서 수요원리와 공급원리에 잘 부합하는 그런 정책을 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절대 피우지 말고 시장원리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우기지 말고 순리대로 모든 것을 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